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현대미포조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냉동전용 컨테이너선을 건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2013년 7월 미국식품회사인 돌사로부터 수주한 40피트 컨테이너 770개짜리 냉동컨테이너선 세척 가운데 첫 번째 선박 명명식을 지난 9일 열었습니다. 돌퍼스피커로 이름붙은 선박은 한 척당 5,500만 달러로 비슷한 크기의 일반 컨테이너 운반선에 비해 2배 이상 비쌉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과 야채를 신선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화물칸 전체의 순행식 냉동 냉장 시스템이 완비돼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이번에 냉동 컨테이너선을 성공적으로 건조한 것을 시작으로 주력 선종인 탱크선, 가스 운반선 외에도 고부가 특수선 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